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시한이 오늘로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차례 테이블에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 참한 채 확인한 상태인데요. 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의를 갖고 협력한다 하더라도 명단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임위원장 배정이 정리가 되어야만 위원 선출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 이야기를 반복했고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국회의 개원, 국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면서 골든타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좀 짚어질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째 본회의는 예정돼서 2시에 열리나요? 2시에 열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민주당이 표길로 처리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처리한다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냐 부분이냐. 11대 7이냐. 그렇죠. 관과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결국은 열 것 같기는 하고요. 18개를 지금 상황이면 다 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11개만 하고 7개 놔두는 방식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회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열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자체가 열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가능은 한 상황이긴 한데 18개를 18대 0을 실제로 현실화를 하게 되면 이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18대 0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은 약간 지금 국회가 파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밟고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을 이르대로 패싱하고 가게 되면 향후 남아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통과라든가 이후에 전개될 국회가 통합당이 이번 일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면서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스무스하게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사실 지금까지 협상에서 꽤 여러 번 딜을 제한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강행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스무스하지 않게 돼버렸죠. 벌써. 법사위 가지고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11대 7을 하든 18대 0하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만 떼서 표결로 해서 선임을 하고 나머지는 비워놓는 시나리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일에 국회보안이라고 토론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종민 의원이 표결 처리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법사위원장은? 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장은요? 라고 했더니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가능성 있겠네요.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포인트는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여야 간의 공방의 핵심이 되고 있는 몇몇 상임위원장 자리만 표결로 처리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그걸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여당이 다수당인데 그거 하나만 빼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빠진 상태에서. 아예 빠지는 건데. 어차피 법사위가 제일 핵심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지금 법사위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나머지 그런 상임위원회들은 국토위가 어떻고 예결위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협상을 생각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18대 0으로 다 가져가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 부담감 18대 0이 현실화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당은 모든 국정의 책임을 다 자신들이 져야 되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1대 국회가 이끌어갈 책임에 대해서 모두 온전히 여당이 제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적 부담 때문에라도 11대 7 정도로 조정하기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또 사실 지지자들이나 국민적 여론에서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게 될지 좀 갈림길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의 바로 밑에가 이거죠. 저번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을 했지만 미래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선출을 안 했죠. 빼놨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갖겠다고 한다면 오늘 다 처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미래통합당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어떤 상임위원장까지 표결해서 처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회의장단의 어떤 선출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그거랑 비슷하게 본다면. 일단 그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오후에 판걸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통장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재판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 신청 여부를 놓고 피고인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건데요. 윤 총장의 장모인 최아무개 씨의 전 동업자는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고 있고 최 씨 측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이날도 최 씨의 전 동업자인 안아무개 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 재판은 법률에 의한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가 좀 늘어져서 의문이 있으니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 대상도 아니고 피고인들의 주소지도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어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고 추후 서면으로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둘이 참여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밖에 안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동업자 안 씨는 밖에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알면 좋으냐 모르면 좋으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동업관계였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밖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받으면 별로 곤란하니까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동업관계 있는 안 씨는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해요. 있어요? 가끔요. 피고인들끼리 이렇게. 변호사가 두 명이 선임돼서 서로서로 입장이 좀 다르는데 이런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분리를 한다고요? 재판을 분리해버립니다. 두 피고인을. 그런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같은 사건의 피고인인데 분리가 가능해요? 변론을 자체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쪽은 국민참여 재판을 해야 되고 한쪽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주 비효율적이니까 아마 설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두 피고인 사이 합의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부에서 정해야 됩니다. 재판부 재량사항입니까? 재판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검찰도 의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재판을 분리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연 사례가 있음을 언급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서까지 받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 재판 방식과 이성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관심사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 아니겠어요? 관심사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원래는 안 되죠. 원하지 않으면 안 하죠. 그건 보통 국민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원할 경우에만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게 독특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안모 씨는 그러니까 국민참여 재판으로 가는데 최 모 씨는 아닌 경우.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저는 그게 극단적으로 절대로 국민참여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아니,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최 씨가 얘기를 한다면 분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안 원할까요? 그게 사실은 궁금한 거죠. 저는 당연히 안 원할 것 같은데요. 왜요? 기소도 엄청 늦게 했고요. 눈에 안 띄기를 엄청 원하는데 국민참여 재판하면 눈에 너무나 띄거든요. 보통 국민참여 재판은 검찰이나 법원을 못 믿을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안 씨 측은 어제 기일을 맞춰서 들어가기 앞서서 기자회견까지 따로 열고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 자체를 조금 더 국민 여론을 환기를 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게 자신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씨 측에서 최근에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두 차례 돈을 빌려가지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안 씨의 단독범행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씨는 아니다라는 시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제가 범죄 혐의를 전부 다 입증을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전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차라리 빨리 끝나고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국민참위 재판을 반대를 하겠죠.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최 씨가 전부 인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일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을 한다면 자기의 혐의를 부인한다면 국민참위 재판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뭘 몰라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뭘 몰라서. 독특하죠. 검찰총장의 장모입니다.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대법원이 이전 이름 최순실, 개명호 최소원 씨에게 국정농단의 죄값으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3년 7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된 셈인데요. 그동안 최 씨는 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의 재판까지 거쳤습니다. 지난번 입시 비리로 3년형을 받은 것까지 합치면 2037년에 복역을 마치게 되는데요. 최 씨 측은 잘못된 판결의 전형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의를 얻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법 절차는 마무리가 된 거죠?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최서원 씨 관련된 건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완전 종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불법적인 어떤 수사 과정이 입증이 되거나 전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재심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사법 절차는 모두 끝난 거죠? 그렇죠. 재심은 아주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확정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최서원 씨가 썼던 책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니까 당신은 국정농단의 주역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됩니다. 확정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주역이고. 비선 실세 맞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징역 2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변호인 측에서는 역사적으로 역사가 심판해 줄 것이다 약간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나중에 재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위시풀 띵킹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핵심적인 거는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7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시했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다시 미칠 수도 있는 건가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한 사람은 준 입장이고 한쪽은 받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100% 미쳐야 되는데 그 재판은 지금 깊이 신청이 들어가서 그걸 판단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겠지만 준법 감시 제도 이런 얘기에서 특검 입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라고 재판 공정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사실상은 그것도 같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상황이 맞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기 위해서 77억 원의 뇌물을 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실로 이야기해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랬는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면 회계 조작 사건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만약에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러면 이 회계는 정말로 그게 아니었던 것일까? 참 이상하죠. 라고 하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77억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회계 조작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몰랐다는 거예요. 돈은 주로 독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삼성의 밑에 부하들이 알아서 탁탁탁 정리를 했다는 게 지금 삼성 측 주장이고. 제가 왜 거듭 여쭤보냐면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의 상식과 법리가 너무너무 차가 많은 경우가 많아갖고. 그렇죠. 구속영장 기각된 것도 구체적 내용은 안 나오고 있지만 잘 몰랐던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원회. 다음 주인가요? 다 다음 주인가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열립니다. 아무튼 그것도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것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네요. 최서원 씨보다. 참 상식이 안 맞아요. 그렇죠. 저는 상식적인 의문을 한번 제기고. 너무 안 맞아요. 0121님이 저보고 감기 왔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감기 오셨나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어제 병원 가서 정밀 체온도 측정하고 다니는데 코로나는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은 쾌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요즘 몇 술 날이 더워서 창문 열고 잤더니 바로 감기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